너무 훌륭한 선수에서 약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쁜 손을 해서라도 잡겠습니다. 안 돼! 안 돼! 내가... 오늘의 팬 여러분들께서 후원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마음으로 나오고 싶어요. 저는 분명히 행동을 했으면 좋았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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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을까? 이 곡은 워낙 코나우기 선수는 잘하는 선수로 모든 사람들이 아는 공부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도 K-리그를 대표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으로 잘 말아버렸습니다. 이 곡은 워낙 코나우기 선수입니다. 이 곡은 워낙 코나우기 선수입니다.